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여당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신한동운계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반면 신용계에서는 법과 원칙, 증거에 입각해내린 검찰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법치국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고 검찰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번 처분이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검찰을 강력 비판했습니다.